이승준의 서비스 파워감 있게 보내드는 김현소 안쪽 코스 바깥쪽 코스 번갈아갑니다 김현소의 공세는 퍼붓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공세 이승준 낯지에 보내던 공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코스로 바꿔봤습니다 빠른 대치 1승 5패의 김현소 이승준을 어떻게 상대할지 만만치 않은 수비선수 이승준을 앞에 둡니다 긴 서비스 변화 김현소 폼을 써는 그런 변화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강타 존재감이랄까요 영향력이 상당히 뜨겁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는 이승준 김현소 지켜냈습니다 한 점차 낮게 날카롭게 이번엔 부드럽게 김현소의 공격 이승준이 받아 냅니다만 길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랠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빈 공간 이 공을 받아 냅니다 이승준 그리고 다가옵니다 김현소는 계속해서 공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랠리는 이렇게 김현소가 추격을 합니다 서비스 김현소의 기세를 이승준이 꺾을 것인가 아니면 6연승으로 이어갈 것인지 김현소의 김현소의 포인트 김현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행드 전환 공격으로 갑니다 이승준 김현소의 포인트 한 점 양선수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동점 또는 게임 종료 동점으로 김현소의 2매치 김현소와 이승준의 이승준 다시 김현소의 추격 짧은 서비스 2매치 1게임도 이승준이 가지고 왔습니다 2게임 출발 김현소 이승준의 서비스 바깥쪽 그러네요 김현소 박자를 맞춰갑니다 짧게 내줬고 다시 몰아붙입니다 이승준 받아냈고요 보행드 전환 김현소 서비스 이승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 차분한 대처 그리고 발빠른 능력 이번 이승준을 대비할 때는 그런 면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직선 서비스 미들코스로 갑니다 걷어올렸고 찬스는 이승준 다시 김현소의 임기응변 대처 능력이 이렇게 이승준에게 안은 양선수의 대결 허리한 플레이가 반복됩니다 김현소 찰나의 공격 득점 김현소의 서비스 대각선으로 갑니다 3고 미들코스 받아냅니다 우연승 행진 김현소 서비스 다시 힘을 실어봅니다 짧은 공 해줘야 됩니다 김현소가 두 점차 앞섭니다 바깥쪽 코스 유리하게 갑니다 박진감의 무대 다시 이어집니다 김현소가 걸어졌고요 뜬 공 이승준 어기벅 차려야겠습니다 3고 네트 이승준 탄력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뚝 떨어지는 공으로 보낸 이승준 걸렸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서비스 이승준 잼걸음 그리고 강타 받아납니다 이승준 이승준의 서비스 행운의 포인트 이승준을 내치 이 한 점이 많이 아쉬울 수 있는 김현소 또 한 번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미들코스 계속해서 폭격을 날리고 있는 김현소 또 한 번 미들 2공을 성공해냅니다 격과자만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현소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투컵 어울리는 이승준 짧게 내줬습니다 완급 관중과 시청자분들은 미소가 만연해지는 짜릿한 경기입니다 이승준 이번에는 나를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가 있고 김현소는 5연승 중입니다 3게임 출발 다가와서 이번에는 김현소의 강불쾌하는 긴장감이 어린 경기 김현소는 에이스 매치도 출전을 해야 되고요 이승준은 오늘 이 매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김현소가 서비스 바꿨습니다 이승준 다시 득점 이승준으로 말았죠 찰나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소 이승준 다시 원위치 김현소 그 위치 그대로 왼쪽이 김현소 오른쪽이 이승준 석점차 3구 계속 깎아냅니다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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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승준이 먼저 가져갈지 3대 7 등공 이승준이 맞받아 춥니다 플레이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걸릴 제천과의 경기에서 영도구청 유일한 두 개의 단식 매치 승리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이승준의 공격은 다시 이어집니다 벗어납니다 이승준의 서비스 석점차 서울시청은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석점차 양선수 신중해졌습니다 행운의 포인트 이승준 두 점차 이승준의 공격 미들 코스를 찍어내고 있는 김현소 이승준의 반격은 젠자리 titles 이승준의 반격은 entre 윙쪽에 밖에 abilities 이승У 뾱iyim 몇 이승